아티초크를 먹어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아티초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. 택배로 지금 시켰구요. 생각보다 꽤 큽니다. 여러분 이렇게 휴대전화와 비교해봐도 이렇게 거의 뭐 제 주먹보다도 큰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. 아티초크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철갑 같은 이런 꽃잎으로 지금 이렇게 둘러 쌓여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. 완전히 진짜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. 마치 아르마딜로 갖다 놓고 손질해 가지고 그 고기 먹으라는 것과 그런 비슷한 심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 겉에 잎은 못 먹을 것 같아서 다 떼 버렸어요. 속살 이런게 나오더라구요. 이제 크리미하게 생겨서 아 이거 먹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 이 겉잎, 이 겉잎을 더 많이 먹는 거더라구요. 그래서 여러가지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알아봐서 다시 이렇게 겉잎을 다시 수거를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찜을 해서 먹었는데요. 이 아티초크의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면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.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자줏빛이 보이죠? 여러분 이 부분, 처음에 이 부분을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.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종이 같아요. 종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반을 갈라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분 보시면 이 털 보이십니까 털? 빳빳한 털. 무슨 무슨 매트지 털 같죠? 이게 빡빡하게 나 있는데 빽빡하게 나 있는데 이것도 먹는 게 아닙니다. 이것도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. 나중에 제거를 해 주고.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여기 아랫부분. 지금 털이 나 있는 것의 아랫부분 이 부분이 아티초크의 심장, 아티초크 허트라고 불러요.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. 제일 맛있는 부분입니다. 레몬 물에다가 좀 담가 줘야 됩니다. 왜냐면 갈색으로 갈면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레몬 물에 넣었다가 빼 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전에 겉잎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쪄 줬습니다. 쪄 줬는데 쪄 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.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요. 여러분 여기 어떤 부분을 먹는 걸까요?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이런 초록색 부분이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는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하얀 부분. 밑에 밑동어리의 하얀 부분. 여기를요. 앞니발로 이렇게 갉아서 먹으면, 갉아먹듯이 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쓱 나오면서 뭐랄까 질감이 으깬 감자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게 나옵니다. 그 부분을 먹는 건데요. 맛이 어떠냐면 심심한 감자 맛. 심심한 감자. 감자보다는 조금 심심한 맛. 순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? 감자가 성인용 로션이라고 한다면, 이 아티초크는 베이비 파우더 같은 느낌? 굉장히 순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약간 감칠맛이 있어요. 감칠맛이 있어서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은 그 감칠맛이 더 살아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와인하고 같이 먹었거든요. 와인. 와인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탈리아산 와인인데 산미가 좀 강해요. 이게 좀 싸구려 와인이거든요. 근데 이 싸구려 와인의 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줬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티초크라는 건요.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맛이 아니라, 와인이라든지 뭐 그러한 식재료, 음료 이런 맛을 더 도둬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오븐으로 구워서 먹었는데,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.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아티초크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. 이걸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가자미처럼 생겼죠. 근데 가자미가 아닙니다.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구워서 조금 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. 그래서 아티초크라는 게 지중해를 대표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맛이 그렇게 막 뭐랄까 엄청 맛있다 이런 맛이 아닙니다. 다른 음식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음식이고요. 그리고 또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. 내가 봤을 때 아티초크 중에 한 90%는 버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운송할 때 부피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운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수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티초크에 대한 여러가지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